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순간의 뭐랄까 착각 아니 욕심 혹은 쾌락 그것들 때문에 한방의 인생 하드코어로 가는 것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지가 먼저 직업이 의사라고 하길래 저도 원나잇 임신공객을 시전했던 건데 알고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사기꾼이었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근데 뭐? 어쩌라고? 깔깔깔깔깔 원제 혹시 저한테 양육비 관련 도움 줄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그리고 태어난지 이제 딱 13개월 된 딸아이를 남편도 없이 혼자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네 맞아요. 미혼모죠. 여하튼 지금 제가 굉장히 힘들고 답답한 상황인데요. 특히 뭐 결혼도 이미 물 건너갖고 아니 할 마음도 없지만 그래서 제목처럼 양육비라도 좀 제대로 받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보시고 저한테 도움되는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 아이의 아빠는 예전에 모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고요. 그렇게 만난 첫날에 10번 이상 관계를 가졌는데 이게 뭐 정말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때 저 되게 안전한 날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 결국엔 임신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때 클럽에서 대화를 나눴을 때 이 남자는 본인 스스로를 분명 꽁꽁대 의대 졸업반이라 소개를 했었고 이제 곧 의사가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걸 믿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던 게 그때 당시 그 엄청난 자신감 그리고 좀 잘난 외모 또 말투도 그렇고 되게 똑똑해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호감을 가지게 됐고 결국에 관계까지 하게 된 거죠. 솔직히 그게 아니었으면 아예 어림도 없었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비싼 여잔데. 여하튼 저는 그렇게 뜻하지 않은 그런 임신을 하게 됐고 처음에는 아우씨 뭐야 아우 왜 이래 병원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상대는 의사가 될 사람이니까 점점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혹시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 결혼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욕심이 들어가지고 일부러 아이를 지우지 않았어요. 물론 이거 다 제 욕심이고 잘못된 거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누구보다 후회하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저한테 돈 없는 비난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미치겠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제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시기가 왔을 때 처음으로 남자한테 이런 제 임신 소식을 알렸는데요. 다짜고짜 엄청나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절대 책임질 수 없을 거라며 돈 50만원 쥐어주더니 병원에 가랍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 일단 이때의 시기 자체도 그랬고 아니 그 전에 차마 생명을 제 손으로 지울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끝까지 싸움에서 버텼고 아이를 낳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아이도 이제 슬슬 어느 정도 크고 저도 몸을 다 추스르다 보니까 정신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어차피 결혼 못할 것 같으면 돈이라도 좀 제대로 받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양육비 청구하려고 이래저래 좀 알아봤는데요. 와 진짜 뭐 이런 개 거지같은 일이 다 있는 건지 알고보니 애 아빠라는 남자 의사도 아니고 아니 의대 출신도 아니고 그냥 의료기기 납품하는 영업사원이더라고요. 어쩐지 말도 잘하고 그쪽으로 잘 알더라고 진짜 이거 하나만 해도 미치겠고 어처구니가 없을 판인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히는 건 바로 액수입니다. 액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아이를 지금까지 키워온 거 그 양육비라도 청구하려고 했더니 세상에 900만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말이야 바른 말이지 저는 이 남자한테 속은 즉 피해자고 특히 지난 13개월 동안 제 딸 아이를 의사 아빠의 아이로 키웠기 때문에 양육비 역시 의사를 기준으로 하는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 보거든요. 물론 그런 법이 우리나라에 따로 있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한테 의사라는 거짓말을 했고 그렇게 사기를 쳤고 또 유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애까지 낳게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인간은 가해자인 거고 그러면 의사와 맞먹는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만약 제가 여기서 아이의 양육권을 포기해버리면 그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혹시 강제로 아빠 쪽으로 밀어버릴 수 있을까요? 나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어차피 의사도 아니고 지금 알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욕하는 거 압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저 의사의 아이라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키워온 건데 그 모든 것들이 거짓말인 걸 알게 된 이상 이제는 제 아이가 아닌 것 같고 너무 낯설거든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바로 욕 처먹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댓글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연 원제 그 원나잇으로 상대방이 임신을 하면 어떻게 하죠? 제목 그대로입니다. 원나잇을 했는데 상대가 임신을 하면 제가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조금 더 정확히는 뭐 어디까지 해줘야 되냐 이거죠. 일단 저희는 30대 초반이고 상대방 여자는 40대 초반인데 원나잇을 했어요. 근데 재수 오지게 없지 한 방에 임신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개월에 접어들은 상태인데요. 상대방 출산 의지가 너무나 확고해가지고 지금 말도 아예 안 통합니다. 무조건 나을 거래요. 그러면서 자기를 계속 책임지라고 결혼이라도 하자고 하는데 솔직히 좋아하는 사람이면 첫눈에 반했다면 이야기가 좀 다르겠지만 저보다 나이가 10살, 11살 많고 원나잇 상대인데 이런 사람과 결혼하는 건 솔직히 저한테 너무나 벅찬 일입니다. 가혹해요. 그래서 결혼은 절대 추구도 안 할 생각인데 좀 겁은 나거든요. 혹시 이런 걸로 법적인 뭐랄까 죄가 성립되는 건 아닐까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 말이죠. 혼인 빈자로 고소를 한다든지 그런 거 말입니다. 일단 저는요. 이 여자가 추구도 아이를 낳겠다고 하니까 그거는 못 막는 거고 출산을 해라. 그럼 친자 확인 후 그때 진짜 내 새끼가 맞으면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제 궁금증은 제가 이 정도를 하면 충분한 책임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와 지금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미치겠는데 여러분 제발 조언 좀 해주세요. 댓글 1번 거식이 잘못 휘두른 니 잘못이진 바 누굴 탓하겠냐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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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으니 아 물론 당시에 피임을 안 한 건 제 잘못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때 상대가 저한테 했던 말이 이거예요. 되게 안전한 날이고 또 자기는 이미 폐경에 가깝다고 안심을 해도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래 나 뭔가 속은 것 같아. 정말 제대로 당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뭐 먹히든 안 먹히든 일단 변호사 상담할 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한테 유리한 조건이 될까요? 그리고 이걸 본 남초 반응입니다. 댓글 1번 양쪽 모두의 책임이잖아. 솔직히 저런 일이 생겼다 하면 그럼 대부분 여자 쪽이 피해자 포지션 아닌가? 맞잖아. 근데 이거는 왜 남자가 피해자처럼 보이는 걸까? 이상하네. 여하튼 여자도 그렇고 남자만 믿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최소한의 대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여자가 뭐 괜찮다 오늘은 좋다 이런 말을 해도 안전한 판단은 네가 했어야 되는 거요. 2번 야 안전한 나라다 폐경 드림이라니 이거는 제대로 설계를 당한 것 같은데? 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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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어이구야 나이 많은 여자한테 제대로 낫겠구만? 아니 뭐 원 나잇으로 임신을 하니 낫겠다 고집 부리는 거 보면은 솔직히 이거 빠져나갈 방법은 없네. 없어. 그냥 나아라 하고 대신 나는 친자 검사 꼭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뭐. 막말로 저 여자도 그래요. 아무나 하고 이렇게 원 나잇을 하는 사람인데 있으니 말고 다른 남자랑 안 했다는 보장은 없잖아. 다만 그 남자들 중에 미네랄이 제일 많은 게 너였을 뿐이요. 스타블럴크한테 제대로 걸린 거지. 아 물론 아이 입장에선 너도 그냥 똑같은 가해자니까 반성은 해라. 4번 근데 40대 초반 나이에 원 나잇으로 한 방에 임신을 할 것 같으면 솔직히 이거는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준 거 아닌가? 운명 같은데 낳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5번 저 글쓴이 직업이 SK인 걸 보니까 저 여자 처음부터 아예 작정을 한 거구만 근데 뭐 변호사 만난다고 뭔 수가 있겠냐? 참고로 블라인드에 올라온 거리고 이 글쓴이 직업이 SK 직원입니다.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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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 퇴사하고 인생 망가진 척 연기를 하면 알아서 떨어져 나가겠지 뭐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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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어이 자네는 양육비 지급 명령이 개똥으로 보이나? 어? 이런 경우 출산각을 잡기 전에 어찌해서든 빨리 쇼부를 쳐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자로 하이금 양육비고 너 뭐고 나발이고 이 새끼의 아이를 낳으면 내 인생 조지겠구나 이런 걸 확 심어줘야 된다니까? 정말 두 사연 모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그냥 이런 거는 좋은이고 뭐고 필요 없고 이런 일을 겪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은 젊은 여성 남성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노콘 한 방이면 니 인생 하드코어 가는 거 일도 아니라고 이거 명심하세요. 진짜 나중에 치에 울면서 글 올려가지고 여기 박취되지 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